신발부터 마무리를 해봅시다 아 까비 까비까비 어 세 줄이다 오케이 아 나온 줄 알았네 아 진짜 아쉽다 나온 줄 알았네 어 어 그러니까 300개 안 뜨지 언제 나오냐 한 천만원 한 것 같은데 에디가 안 나오는구만 아 안 돼 안 돼 아 또 못띄우나 안 되나 아 그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못하 아 못띄우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옵션 못띄우면 이제 에디셔널 큐보가 없어서 못해 아 140개 밖에 안 남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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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은 마무리할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뭐 뽑는 것인가 또 뭐 뽑나? 설마 와 이제 돌리는 것도 슬슬 지쳐가네 아... 또 애매하고 너무 웃음 아... 또 애매하고 너무 웃음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